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주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윤 대통령의 책임이 커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다음에 역사적 판단을 받겠지만 그때가 되면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그런 이 엄청난 범죄를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굳세게 침묵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엄청난 범죄,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왜 그토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는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대통령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한마디도 발신하지 않는가. 그냥 지나치게 비난을 하게 되면 저도 피곤하고 그분도 그냥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가 진교훈이 68.1%, 김태호가 31.7%입니다. 당일 투표가 44.8%고 43.6%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진교훈 씨가 부정승을 안 했더라도 사전투표에 부정승을 안 했더라도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승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투표의 대규모 조작에서 단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결과는 어떤 경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선거처럼 투표자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 참가자로 구성된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그리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참가자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을 추출하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그나 비슷하다. 그것이 이른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고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여론조사의 토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성찰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 외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저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확연한 건데 학교에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나 떠들고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면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식자층들의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서울법대 7과학번입니다.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020년 4.15 총선에 수많은 고소고발건이 여러분들 검찰로 답지할 때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다 오랫동안 알고 있은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굳세게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 것을 촉구할 여러분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것만큼은 대통령이라면 소중한 그런 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가 공격을 당했는데 네탄니아우가 하마스와 여러분들 키부츠를 침략해 가지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는데 네탄니아우라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총리가 입을 다문다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룸 당하고서도 이스라엘 총리가 입을 다무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순해 가지고 아니면 뭐죠 너무나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기하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뭐 최강진을 보고 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굳세게 그냥 입을 다무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 행동은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뭔가 본인한테 남는 이익과 그다음에 치료가 될 비용을 항상 사람들은 견주어 가지고 행동하고 때로는 지사적 인간들은 지사적 인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해라든지 본인의 손해 같은 관계없이 목숨을 던집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중산층 출신입니다. 계산에 밝고 사람 좋고 술 잘 마시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에도 이런 친구가 있고 우파에도 친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남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가적 책무를 본인이 다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댓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는 건 괜찮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손절매를 했습니다. 저분은 다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가서 면담하더라도 다룰 이거는 여러분들 다루려면 벌써 다뤘을 겁니다. 다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kbs 대구 총국 장을 지냈던 한 분이 아주 재미나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bs가 아니고 이지석 rotc20기 에 계시는 rotc20기가 되면 지금 70대 분 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간접 을 보내는 시그널들이 국민의 판단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3구 대선 때 후보자로 사전 선거 를 촉구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도덕놈들 2권과 3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인 분이 솔선수부마에 사전선거하는 모습을 온 매스컴에 뿌렸습니다. 세번째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4.15 총선 관련 선거무요소송 재판장에 가보니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더라는 거짓말을 한 뒤에 그를 민주평동 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네번째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을 깔고 뭉개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견제구 한 번 날리지 않고 감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지석 rotec 20기분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굳건하게 굳세게 이런 침묵을 유지하는가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 길 가운데서 2, 3번을 제외하고 4번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급을 먹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도 쉽게 탄핵당하고 심지어 투호까지 당하는 것을 본 당신은 화들짝 놀란 듯 합니다. 죄 없는 나도 얼마든지 탄핵당하고 아내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저는 뭐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2027년도 대선이 끝나게 되면 두 분이 다 감옥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악담이 아니고 그걸 진짜 걱정 합니다. 부인은 확실히 감옥을 갈 거고 대통령도 여러분 예외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악담이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좌익들은 뭐죠 나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여러분들 뭐죠 총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본인들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자라가 하나도 없거나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배신한다는 것을 검사생활 27년 동안 수없이 보아왔을 테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인간도 믿을 수 없는 노도지겠죠. 국민의힘 잔당하고 있는 탄핵바 잔당들이 어제는 나를 도와 박근혜의 등에 칼을 꽂았지만 내일은 이재명을 도와 내 등에 한 걸 칼을 꽂을 것 같다. 2017년 대선이 좌익들 이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추궁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감옥에 갈 상황이 되면 윤석열 주변의 여러분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원래 우익들은 여러분들 비급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뺑소니가 될 겁니다. 이재명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덮든 선거부정을 덮지 않든 간에 윤 대통령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좌익들은 어차피 여러분 선거부정을 까발기지 않으면 2027년 총선 대승 2027년 여러분들 대선 대승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벗어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제가 거듭 이야기 하지만 없는 죄는 잘 만들고 있는 죄는 여러분들 빵처럼 부풀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선거부정은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기는 겁이 난다. 부정선거를 수사한 적시 붉은 무리들이 날 다녀갈 것 같다. 나는 외교나 하고 경제나 챙기다가 대임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다. 절대 이런 안일함을 갖고 있으면 본인은 그대로 당하겠죠. 좌파나 좌익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거짓과 윗선과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순간제로는 뭡니까 그냥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힘이 돼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을 갈 때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갈 때 여러분 국민들이 지지하고 뭡니까 거리를 메우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어이 꼴 좋네. 해외 순당이나 다니고 뭐죠 국민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가장 절신한 문제를 그냥 덥더만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절대 악담이 아닙니다.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등을 돌린 거죠.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나으니까 더블당보다 나으니까 그냥 뭐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러분들 제정신 박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 된 거야 나라가 이렇게 가면 골로 갈 거 아니야 자익들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수십 년 차지할 건데 저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냐 우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저 인간은 자식도 없냐 자식들 생각 안 하냐 자식들 생각하지 않더라고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당할 고통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신성인 멸사본공입니다. 대통령이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겠죠 남자다움이란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만큼 여러분들 절박한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저녁에 산책을 할 때마다 늘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합니다 어렵게 만든 나라니까 우리가 좀 교만하고 좀 이렇게 방자했지만 나라가 악의 여러분들 수렁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 대열에 들어서 있고 그렇게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신념이 있어야 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민족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되찾는 데는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수백 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력을 교체할 겁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베네수엘아 사람들이 국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수준으로 들어가더라도 나라를 못 바꾸는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이분이 이지석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조작을 수사한다고 탄핵을 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수사를 하든 안 하든 탄핵은 붉은 무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가 오기 전에 선거 조작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배신자들이 또 이재명에 합류할 경우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인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이가 11월 11일 물러나고 나면 붉은 판결을 좋아하는 판사는 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상황 파악 능력도 박근혜 탄핵 대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국민 편에 써야 되는 거죠. 국민 편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가운데 퇴반이 뭡니까? 선거 문제 하나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등을 돌려가지고 다음에 어려움에 취했을 때 그래 꼴 좋네 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거리를 메우고 그렇게 애걸게 이러면 외칠 때 니 뭐했노?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선거부정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기에는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옥은 안 갈 것입니다. 남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에 칼이 있는 이런 더러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와 국민과 민족이 필요한 일 절실하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결기하고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뭉개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여러분들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악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저는 뭘 보는 거 하니까 개헌선을 이 친구들이 넘길까지 조작할 것인가 국민들이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만 7천표를 조작해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먼저 부정선거를 감행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권력을 탈재한 겁니다. 다음번 선거는 어떻겠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러면 4.15 총선보다 훨씬 심하게 조작하면 개헌선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된 그 자체가 뭐죠? 그 자체가 적들로부터 여러분들 그냥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통령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마는 사회생활 하면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 태도 인성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여러분들 70대 80대 대학교 숨은 유복하게 큰 겁니다. 사람도 이러면 좋고 돈도 잘 쓸고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좌파 우파에 두루두루 이러면 친구가 많습니다. 양정철에도 더러 만났던 그런 관계라는 것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서울의 중산층 출신들은 대개 제가 여러분들을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갈등을 피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져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다. 참 술 잘 사주는 여러분들 그냥 선배다. 김건희 여사 여러분 한 번 어디 인터뷰에서 한 번 만나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자기가 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웃었습니다. 대충 어떤 남자라는 것이 그동안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었구나. 한국 사회에서 새칭 이야기해서 무난하고 두루두루 이러면 잘 사귀는 그런 사람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장 모가지를 날렸을 겁니다. 내 목이 이러면 더 짤리나 안 있더라도. 그게 이러면 촌놈들하고 서울 출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두리둥 뭉실 두리둥 뭉실 두리둥 뭉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부정성의 문제를 건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본래가 본인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이런 추진하고 뭡니까 악을 제거하고 뭡니까 선을 구현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 가지고 사법고시 그때는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법고시 오르고 성성장구한 거고 운이 좋아 가지고 검찰총장 된 거고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사람 일생이라는 것은 뭐 지나봐야 되지만 관 뚜껑 덮을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남자로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덮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생일대에 뭡니까 오점을 남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고초를 당하면 좌익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들 보험하게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 팔짱 딱 끼고 볼 겁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다 여러분 계산회가 다 두더이처럼 숨을 겁니다. 누가 옆에 남겠습니까 내가 탄핵당한 한이 있더라도 이 그런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대단히 비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국민들을 좌익들의 일당 지배체제에 내몰았던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정말 저는 애통이 합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알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 보완해 주겠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칼이 있을 때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을 막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부정 문제들을 계속 제가 이제 거론하는데 정말 이 부정선거를 파헤친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가장 빼앗은 그런 증거 기록물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이 책 가운데 특히 이제 4권이 총선을 다룬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권이 마지막 책으로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또 동시에 보궐선거까지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렇게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적으로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면 아주 유익한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